광주의 5개 자치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역을 특화거리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화거리 20여 곳에 들인 예산만 260억 원이 넘지만 대부분 이름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최선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혔고 유리창엔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패션의 거리를 24시간 홍보한다던 대형 LED 간판은 꺼진 지 오래입니다. 패션의 거리라고 해서 얼마나 여기에 자금을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홍보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패션의 거리엔 옷가게 80여 곳이 있었지만 4년 만에 20%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남아있는 업주들은 매출이 날로 줄어가지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없어요. 저희는 저기 뭐야.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을 닫는 업체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활기를 잃고 패션의 거리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광주 구시청 일대의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 170여 곳 가운데 아시아 음식점은 10% 수준인 21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프랜차이즈 주점이 대부분입니다. 많이 오가긴 하는데 저희 세금을 넣어서 아시아 문화의 거리라고 하지만 솔직히 제 감상은 그냥 술집 골목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광주 5개 자치구가 추진하는 지역 특화거리는 모두 20여 곳. 투입된 예산만 26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예산 대부분을 주변 도로나 시설물을 정비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 간판 없이는 특화거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선 무분별하게 특화거리를 운영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